여러분, 여기 웰컴 투 원다랜드 팬미팅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. 웰컴 투 원다랜드! 저는 홍일점인 것 같아요. 홍일점인 것 같아요. 불사조 같죠?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얼음 찜질이라도 할까 얼굴이 좀 무서웠어요. 여러분, 저 오늘 옷 어때요? 저 오늘 보라색 옷 입었는데 이 사람 누군지 너무 잘 나왔네요. 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. 이렇게 두 개가 눈이 안 establishing 우선 분과 육시를 막고 오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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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좋은 produz 지. 앞으로도 상상, 공감, 페이스 유지 벌써 성운이 거기까지 왔습니다 아 근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공개하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 팬분들께서 많이 실망하실까봐 열심히 했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안 보여줄 생각이에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완벽할 때 보여주고 싶어요 짜잔 여러분들, 하와이로 놀러오세요 굉장히 이쁜 배경에서 이쁜 옷을 입고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가 또 이렇게 캠핑팅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다 곧 달려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2주년을 맞이해서 엘리스 여러분들께 직접 제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팬분들이 가끔 편지를 이렇게 되게 쓴 이유를 알 것 같죠 굉장히 쓰다 보니까 계속 나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팬 여러분들께 항상 편지 써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어요 둘, 셋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성공! 수사 성공! 읏 마지막! 마지막 뮤직 촬영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인데 어쨌든 제가 마지막 포스터라서 이제 핀미팅 포스터 촬영 마지막으로 제가 장식하고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노랜드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되게 이쁘게 잘 사진이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오늘 고생하신 스탭분들 멤버들 모두 가장 많았고 팬미팅까지 화이팅합시다 파이팅! 어쨌든 즐겁게 즐기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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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